자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전에 작성했었던 코드 인데요. 객체의 내부는 이 클래스에 들어있고 그 객체를 사용하는 입장은 요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s 파일을 호출하고 파일 네임을 읽어오고 이러한 것들이 이 객체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객체의 객체를 조작하는 것이고 요건 이제 객체를 만드는 입장에서 객체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미지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이 객체의 내부에 존재하는 이 인스턴스 변수라든지 이런 메소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외부에 노출시킬 것인가 아니면 내부적으로만 사용하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access-modifier property-visibility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작성한 이 코드는 지금 생성자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요 생성자를 주석 처리합시다. 네 그리고 요기 있는 요 코드도 주석 처리하고 대신에 파일은 new my 파일 오브젝트라고 하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주석을 요렇게 해제해서 요렇게 실행을 시키면 얘도 잘 실행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의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객체가 있으면 인스턴스가 있으면 저 인스턴스에 내부적으로 사용할 파일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직접 data.txt 라는 파일을 넣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잘못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단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객체를 만들고 있는 여러분이 이 객체의 이 객체의 내부 상태인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는 시점에서 이 파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체크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프로그램을 그냥 종료시켜 버려서 그 다음 명령을 아예 실행을 못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변수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값을 세팅을 하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생성자를 사용하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코드는 다시 이렇게 주석 처리하고 생성자를 다시 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마이 파일 오브젝트라는 그 클래스가 호출될 때 이 값이 주입되잖아요. 이 값이 주입된 이후에 아니면 그 이전일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이 값이 이 값에 해당되는 파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코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여기에다가 이 값이 주입된 파일이 어 this 파일네임 이걸 써야겠네요. 만약 파일 exist 파일이 존재하냐 라는 것을 확인하는 php가 제공하는 함수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느낌표를 치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참이 돼서 그때의 die die는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면서 저 입력 값으로 제공된 내용을 화면에 출력한다는 얘기입니다. there is no 파일 그리고 파일의 이름을 적읍시다. this 파일네임 이렇게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저는 data.txt 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 음 뭐 요게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걸로 인해서 요렇게 어 잘 동작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없는 파일 을 넣고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이 조건문에 걸리면서 there is no 파일 그리고 파일의 이름이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이죠. 자 뭘 했는지 아시겠죠? 즉 우리의 코드에서 이전과 지금의 차이는 이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의 이름을 직접 지정을 했죠. 인스턴스 변수에 직접 액세스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단점이 생겼냐면 인스턴스 변수가 세팅되는 순간에 들어오면 안 되는 존재하지 않는 파일명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 있는 요 데이터가 오염되었는지 오염되지 않았는지를 체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파일의 이름이 없다고 오염된 건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가 생성자를 썼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파일 네임을 사용자가 직접 다루지 않고 이 생성자로 통해서 들어온 요 데이터가 결과적으로 파일의 네임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바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음 파일 네임을 뭐 역시나 없는 파일로 이렇게 막 바꿔버리게 하는게 지금 우리의 코드상으로는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은가요? 가능합니다. 왜요? 물론 그 생성자 차원에서 입력 값을 바꿔 체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엄연히 이 객체는 내부적으로 파일 네임이라는 인스턴스 변수를 쓰고 있고 이 객체 외부에서 파일 네임 값을 직접 요걸 통하지 않고 파일 네임을 통해서 직접 파일의 이름을 세팅하는 것은 자기 마음인 거죠. 예 그럼 우리가 이러한 것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즉 파일 네임의 값을 객체 외부에서는 세팅을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Access Modifier 또는 Property Visibility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파일 네임이죠. 파일 네임 이라고 하고 이 파일 네임 앞에다가 Private이라고 선언을 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파일의 이름은 제대로 된 파일의 이름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객체가 생성된 후에 파일 네임을 직접 지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cannot access private propert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 지금 이 객체의 property instance 변수인 파일 네임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더니 php가 에러를 땅 때려버리면서 거기서 중지되버립니다. 왜냐? 해서는 안 되는 내부에 존재하는 그 인스턴스 변수 또 다른 말로는 property에 접근을 직접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규제인 거죠. 직접 접근하는 것을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바로 access modifier고 여기 있는 private로 되어 있는 이 변수는 외부에서 접근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이 딱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private 말고 만약에 외부에서 저걸 직접 접근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쓰셔도 되지만 예 여기다가 public이라고 쓰시면 외부에서 접근하는 것을 이제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렵기도 하지만 공감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의 규모가 크지 않으면 이런 게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고 만약에 공감이 되지 않으면 아직 이거 공부할 때가 아니신 것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인스턴스의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그 변수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저 변수를 제가 private로 해야죠. 내부적으로만 사용할 거니까 private의 뜻을 찾아보세요. 자 그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에러가 납니다. 왜냐? private 속성으로 private로 지정되어 있는 변수에 변수를 읽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php는 기겁을 하면서 딱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내부적으로 이 객체의 파일 네임이 뭔지를 알고 싶으면 그럼 얘를 private으로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됩니다. private으로 하고 이 private property를 private 변수를 리턴해 주는 메소드를 정의하시면 돼요. 그 얘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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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